Q.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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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사람이 소원 들어줘야 돼? Q.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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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겁니다. 아, 안전운전. 아,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고. 쭈미야, 안녕. 안녕, 쭈미야. 하이. 하이. 어때, 또 대만에서 보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또 보니까 어때?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어때, 제주도? 처음 와보지? 응. 일단 느낌 어때? 어, 그래. 좀 뭐가 그래? 좀. 너 좀 생각했던 거랑 달라? 좀 어려웠어. 좀 어려워? 어. 자, 그래서 여기 짐도 놓을 수 있고, 이거 이제 누르면 뒤로 이제 침대가 확장. 나는 형들이 뭐가 확장되냐고 나는 궁금했었거든요. 이 확장을 말씀하셨던 거였어. 문 열어보겠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방금 이제 침대를 확장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한 번 누워볼까? 어, 자겠는데요? 한 190병도 되는 거 같은데요? 자, 여기가 화장실이야. 에이? 에이? 여기서 샤워하는 거야. 안 쳐다볼게. 걱정하지 마. 안 쳐다보. 여기 이제 소파. 뭐 음식 먹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먹으면 돼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내립니다. 누르면 내려가요, 이렇게. 침대 두 개. 침대 두 개야. 백두탄? 뭐 침낭도 있는 거 같고 벽에도 있고요. 이 차로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론 날씨가 안 좋지만 제주도의 예쁜 장소를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서 이제 침대도 또 나눠져 있으니까 분리돼 있으니까 잠도 여기서 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제주도 2박 3일 이 여행 첫 번째 날은 여기서 지낼 거야. 재밌게 놀자고. 응. 온 김에. 알았지? 응. 자, 얘들아 이거 들어. 응. 너도 찍고. 오빠도 찍고. 그래 같이. 그리고 일단은. 튕긴 척 하지마. 이게 네 도중 puisque 전 크링 많이이라서 30분 뒤에 장르로 어운려가. 안녕하세요. 새벽 기점이 있어. 아니 티와 가장 나중에 전혀 mache는 동반기나 하는 동반기나 좋은 데인 zone Tack奇입니다. 오르타민호 ahh Musset. 안 pied! 와아 오 마 오 마 아 잠깐만 잘하네 와 오 마 마 아 아 아 액!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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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아악! 저게 있네! 저게 있네! 뭐야! 저게 있네! 야, 시! 아아악! 누가 걷기 싫어, 그렇지? 넌 뭐야, 못 닫아! 아, 차, 못 닫아! 조미야, 못 닫아! 조미야, 못 닫을 수 있어! 안 닫아, 조미! 아, 차, 조미! 조미야, 못 닫아! 안 닫아! 아, 바람들에, 못 닫아! 이 세트님 별 부선 10개 감사합니다. 조미야, 나들을 벗어야지! 내가 받아줄게! 안 닫아! 안 닫아! 안 닫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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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조미야, 네가 원했던 소원이 이거지! 키키키키! 키키키!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아, 근데 편의점 매일 가자! 휴지도 사고! 네! 편의점 사... 흐흐흐흐흫! 라면! 라메 하나 때리고 갈래? 저 머리 너무 웃겨!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펜주스, 라메 하나 때리고 갈래? 흐흫! 흐흫! 수건 높네! 그러니깐, 그러고 보니까! 수건이랑 이런거 다 사야돼! 잘 왔어, 우리! 잘 왔어, 우리! 잘 왔어! 그, 아, 그거 먹지마! 네?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먹을 거야! 잘 와서 먹을 거잖아! 이거 너무 헤비한데? 이거 채워서 먹으면 되잖아! 아, 이거 먹고 싶어? 흐흫! 어! 너 팔 몇이야? 24! 24? 응! 23은 뭐야? 23! 240? 응, 24! 어, 그래! 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 타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소래눈이랑 알로에! 그 다음에 또 쭈미야!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 안 먹어봤어? 응! 너 이거 먹어야 돼! 응! 어? 야, 잠깐만! 먹으러 왔어! 두갓 그 다음에 또 사귀화를 전달합니다! 지금 맛있는 거 골랐네? 으흐흐흑, 먹는 거 골랐네?! 응! 뭐야, 뺄송 제게! 오, 아, 밥도 있네! 뺄송 먹을 거야! 응?! 어? 이거 열이 해먹는 거구나! 안 왔네? 전자레인지 들릴수면 바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 잠깐만 물을 와우 와우 소 신기해 어? 쭈미야 응? 어허허허 뭐? 어 아니지 이거 쭈미야 아 여기서 또 경험이 나오네 이런 물은 이따가 또 이제 운전하다가 엎질러질 수가 있잖아 맞지? 응 아지 버리지 말자 뭐하려고 버리려고 했지 가습기 효과도 되고 좋아 커피? 크흐흐흐 커피 샀잖아 커피 안 샀는데 아 가스 사오라고? 쭈미야 근데 맡겨 맡어? 뭐라구? 아니아니아니 이제 가스 사올게 아 진짜 너 먹어 그냥 먹으라고 하면서 왜 먹었어? 와 이 눈 오는 날 쭈비야 너 여기서 먹고 있어 나 밖에 나가서 먹고 올게 이것도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또 나라 지키다가 이것도 먹거든 중간에 한번 진짜 그게 꿀맛 그걸 못 잊어 그래서 나 지금 밖에서 나가서 먹고 올게 이거 오빠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 한 남자들은 이 몬디는 그 맛이 있어 미친놈이다 나가 먹어볼래 이거? 응 먹어봐 너 젓가락 잠깐만 내가 젓가락 아까 줬는데 아 여기 있네 잠깐만 쭈비야 나가 그래서 응? 나가 나갔으면 좋겠어 나간 놈에 아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네 음 음 되지 맛있다 비행기 있네 응 비행기가 있네 응 비행기가 있네 뭐 먹을까 싶어? 네가 딱 정해 그면은 파스타 파스타? 응 또 파스타야? 응 아니 파스타는 서울에서도 먹었을 거고 너는 파스타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끼라도 좀 같이 먹게 해주지 동영상 보여줄게 너 진짜 너 나 회사먹을 싫다니까 좋아할 수 없어 저게 저게 그럼 너는 제주도에 오면 안 될 사람이야 저게 저게는 오케이 이거 보고 안 먹겠다고 하면 나 그럼 깨끗하게 물러낼게 나 물고기 먹는 거 진짜 싫어해 너 이걸 보여주면 내가 진짜 징그러워 봐봐 이렇게 타다가 여기 선배님이 따다다당 밥했다가 이거 성게 미역국에다가 먹으면 너는 넌 제주도 안 온 거야 아니야 그럼 고등어회도 싫어? 면 먹지마 이거 햇반에다가 이거 비벼 먹어서 이거 국물만이 밥알깽게만 있으면 별로란 말이야 국물도 조금만 먹... 밥 말아 먹을 생각이야 나는 국물 많이 먹지마 아니 알죠 여러분 밥 떠먹을 때 면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갈치관 애월 갈치 한상이라는 집이거든? 진짜 너 이거 먹잖아? 그럼 내가 딱 똑같이 해줄게 이게 갈치야 봐봐 아 진짜 먹기 싫다니까 난 그랬어 나 진짜 이래 진짜로 야 먹어야지 헉 오우 코가 늘고 있어? 응 응 웃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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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헬이여 만약에 그 문이 열면 아 잠궜어 응 웃어 지랄하고? 어이없다 야 파도 나 저렇게 큰 파도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해일 아니에요? 이게 겨울바다의 매력이었군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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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기는 해도 나무 쫙 서있고 하늘 좀 이쁘고 눈 오고 딱 바다 갬성 죽이네 와아 미쳤다 이거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야 아 그래? 근데 여기 물이 뭔가 더 깊어 와우 앞에 예쁘다 마을 같애 오우 이쁘다 여기 이게 이제 제가 시킨 제가 주로 즐기는 커피 제재입니다 이거 명칭은 모르겠어요 제목은 모르겠고요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크로플 크로와상 플러스 와플 크로플이죠 시나몬 가루를 여기 좀 뿌려가지고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밖에 이제 좀 약간 풍경 보여드릴게요 오징어 잡이베 조명했다가 제주도 좋다 제주도 좋다 아니 날씨가 너무 안 좋다 진짜 응 파도가 성났어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여러분 와 근데 날씨가 이게 너무 우와 와 미쳤다 우와 아 아파 아파? 저기야 저기 만성 저기까지만 가면 돼 으악 까져 여기야 여기 도착했어 여기야? 여기야? 아니지 손이 너무 싫어 손이 너무 싫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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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네 어 여기 여기서 먹자 여기도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와 고등어조림 진짜 맛있겠다 이거야 이게 이게 내가 말한 거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2인 해주세요 네 솥밥 2개 나오세요 아 솥밥도 2개 나와요?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축하한다 너무 좋다 이제야 우리 쭈이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진짜 갈치 갈치 이거를 먹은 사람만 제주도에 온 거야 근데 사실 나도 이제까지 나도 제주도 지금 온 거는 한 4번 5번이거든 나 이거 처음 먹었거든 나 오늘 처음 온 거야 제주도 응 이걸 먹고 가야 나 제주도 와봤다 할 수 있어 어 저기 온다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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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옵니다 여러분 나 준비해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이건 나 좋아해 너도 좋아해? 이게 갈치 고등어 네 이게 광어 이거는 그냥 보쌈인 건가요? 네 나 이거 좋아해 오징어 오징어 젓갈 이거 장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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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와 제대로인데요 제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또 계란찜 아 계란찜을 또 이렇게 갈치랑 고등어거든 이거는 이거 이거 양파랑 김이랑 싸가지고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광어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전 이렇게 하여튼 나왔습니다 그래 갈치로 먹어야 돼 용기를 내서 먹어 아니 갈치먹는데 무슨 용기까지 내 맛있게 먹으면 되지 좀미야 너 이제 너 진짜 축하한다 너 이제 제주도 온 거야 좀미야 너 양파 먹니? 응 양파도 안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럴 수 있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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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새우는 먹지? 승선이야 어? 안 구운 거야? 안 구웠어 먹어볼래 이거 아 이거 먹어볼까? 근데 나 와사비 안 먹어 아 와 와사비를 안 먹는다고? 그럼 간장을 먹어 초장을 먹어 응 내가 알아서 같아 아 그래 아 죽었어 죽었어 뭐 건드려봐 그거를 와 와 어 너무 많이 찍었다 응 됐어 됐어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자존심 상했어 너 지금 맛인 척 못하는 거지? 너무 맛있는데 자존심 상했어 너 지금 맛인 척 못하는 거지? 이게 제주도야 자 여기 선배님이 이거 먹으려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deliber하니까 아 네네네 진짜로 이거 봐봐 lives 맞아요 이게 지금 몇 미터에요? 일단 1미터 이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와 1미터 이상이야 이게 근본이야 그리고 또 사진들 찍네 제주도 한번 가려고 저한테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제주도 왔다 이제 자 이제 해체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지 갈치는 낚시로 잡아서 머리에 낚실바늘 나올 수도 있고요 쉴 때 장가시 있으니 보시면 돼요 아 장가시가 또 있군요 저 찍드릴게 어 다 된거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검정살밥이네 응 저거 ㅎ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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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 이런거 좋아해요 여러분 지름하고 메모하세요 자 와 너 진짜 밥 떠봐 살짝 떠봐 진짜 먹는 거 필요 없어? 아 그냥 필요 없어 먹어봐 그냥 자 표정 주먹해주세요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고생했어 오늘 하루종일 오늘 이것 때문에 빌드업 한 거거든요 오늘 하루를 자 표정 봅시다 밥이 맛있다 근데 그치? 아 맛있네 엄마랑 휴중음식이랑 똑같았는데 아 그래? 아 똑같아? 아 아 여보 나 다? 아니 조림 서비스 예? 아니 여러분 저 선배님 한 번만 더 저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이폼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조림을 서비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살짝만 1,2분 정도만 흐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자발적으로 아 혹시 저를 하시나요? 어 잠깐 잠깐 한 적은 저요? 아 저 보신 적 있어요? 네 조금 조금씩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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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좀 너무하네 아니야 편하게 돼 응 나 변해 한 번에 더 하면 좀 짤 수 있으니까 하나씩 먹어 알았지? 와 근데 같이 나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이건 이제 이 버전이야 좀 매운 버전 생각보다 맛있지 솔직히? 그래 그래 국밥을 주려고 하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아 네? 똑같은데 매운 버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좀 더 업그라사다 나는 조림이 더 맛있어 뭐 어때? 맛있지? 맛있지? 응 이것도 집밥이래 이게 진짜 밥 잘했다 먹는 거지. 봉사에서 자주 먹어. 봉사에서 자주 먹어? 양도 진짜 많다. 경험이니까 밥만 먹어봐. 눈꽃만 봐봐. 이거 너무 아까워. 안 먹고 가긴 너무 아까워. 이거 이거 이거. 무. 아 이거 오케이. 나는 그 치킨 옆에 그 무. 아니라니까 그 딱딱한 무가 아니라니까. 이거 이거 완전 좋아. 그래. 오니까 그런 거 진짜. 똑같이 무라고 하는 거지. 그래. 무 조림이야. 이거 개 좋아. 그래.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 딱 말해봐. 딱 말해. 뭐가 제일 맛있어. 이거? 어? 이게 제일 맛있어? 딱 저. 무랑 거. 아, 무랑 거. 아, 무랑 다 합쳐서? 잠깐만. 왜 그래? 그냥 짠? 진짜 짠? 진짜 짠? 아, 싸인이요? 아, 싸인이요? 제가 뭐라고 싸인... 제... 제 싸인이... 그... 아, 아, 아.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와 만선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 아 안녕하세요 만선 진짜 맛있었어요 아 지금 열었어요? 네 열었어요 빨리 라스트 호더가 9시 반 전혀 왜? 왜 집중이 오리나 싶어 네 네 네 꼭 오세요 내일이라도 오세요 네 만선 정말 맛있었고 정말 남자 직원들 잘생겼었고 아 진짜 잘생겼어 나 가만히 나야지 나 가만히 나야지 아우 씨 그니까 다 안에 들고 갔어 호텔 저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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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너무 딱딱한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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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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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 잘 자라 나 고거라도 좀 이해해? 응 뭐 찍지 마 편해? 응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따뜻해? 중간? 그냥 응 중간 정도여? 어 잠깐만 이거를 냉장고 같은 데서 찬 바람 나와 아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형 장난아니네 실내 온도 내가 이거 봤을 때 한 20도? 21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추워 추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동만 하면서 시간만 다 잡아먹고 하여튼 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텐션 높여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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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